이른바 계곡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겐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되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혐의가 추가돼 2심에선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뉴스 토마토 김수민입니다. 뉴스 토마토 김수민입니다.